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IQ 높은 나라 TOP 10 어떤 나라가 IQ가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독일 9위 리이텐슈타인 8위 핀란드 7위 벨라루스 6위 한국 5위 중국 4위 홍콩 3위 싱가포르 2위 대만 1위 일본 반면 IQ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오, 과테말라, 간비아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IQ가 가장 높은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